여론조사라는 걸 회낙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진짜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부분들은 일단 신뢰를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뢰할 수 없지만 강찬호 기자가 위기 없이 없는 여당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강찬호 논술위원도 뭐 그리 자주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다른 언론계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핵심적인 문제는 다 깔아뭉기는 쪽이니까 결론은 항상 엉뚱한 쪽으로 가기 마련이지만 취재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번 주목해보죠 진위협을 떠나가지고 지역구 단골 호프집에 갔더니 사장이 큰일 났다고 하더라 손님 10명 가운데 7명이 대통령을 욕한다는 거다 포장마차에 들렀더니 날 알아본 손님이 5명이 입을 모아서 대통령이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고 하더라 녹음해서 의원총회에서 털어주고 싶더라 3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혈투 끝에 당선된 국민의힘 수도권 모 위원이 전한 얘기다 강찬호 기자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요 본인이 친분이 있는 의원 한 게 들었는데 그 친분이 있는 의원의 이야기가 전체 민심을 반영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주목해볼 만한 그런 내용인 거죠 대통령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아니고 채널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기 페르키나님 말씀이 저도 TV 돌리는데요 공병호 TV에서는 거의 안 다루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는 존재감이 거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존재감은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단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소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칼럼의 결론이라는 부분은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취재 내용을 전하는 부분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돌기가 겁납니다 당신은 좋은데 용사는 싫어 당신이 야당에 100번이라고 뽑았을 텐데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괴멸 수준 참패를 당한 3년 전 총선 때로 돌아간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고 그건 누구나 압니다 새삼설에 그걸 강조한다고 표가 오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1년 반 전 윤 대통령을 뽑으며 기대했던 것들이 여태 이루어지지 못한 걸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도봉갑의 여당 당협위원장인 김재섭 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은 김재섭 씨나 강 여러분들 강찬호 기자나 정직하지는 않은 거죠 괴멸 수준 참패를 당한 3년 전 총선 때로 돌아간 분위기입니다 총선을 어떻게 졌는데 4.15 총선을 이 부분에 대한 두 사람은 다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민들은 1년 반 전에 윤 대통령을 뽑으며 기대했던 것들이 여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의를 하거든요 보시죠 경기가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쇄식 문화가 사라져서 저녁에 승객이 없습니다 2차행 승객들로 붐비던 밤 9시도 한가합니다 이게 수도권의 현실은 민심입니다 그런데 집권당인 국민의힘 의원청에는 딴 세상입니다 총선의 황배를 진 수도권 지역의원들은 바른 기회조차가 없습니다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비롯해 절대 다수인 영남권 의원들이 마이크를 독장화와 단합을 강조합니다 내부 총질 말고 원래 가던 대로 과장한 얘기입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은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일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체 언급 안 합니다 내년 총선이 어떻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에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수준의 이름들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일어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7.49% 정도가 여러분들 업된 것이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 총선이 일어나게 되면 국민의힘이 49개의 서울의석 가운데 3석을 차지합니다 46대3입니다 경기도는 얼마습니까 58대1입니다 인천은 어떻습니까 13대0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미친 겁니다 어떻게 미쳤는가 아니까 내가 미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강찬호 논술위원도 마찬가지고 청년정치인이나 김재섭인가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공천을 누구한테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니 표가 다 모아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득표수를 다 조작하는데 공천을 잘하면 뭐가 있냐 이야기예요 개표소에서 수개표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죠 수개표하고 공천의 결과들이 다 여러분들 집계가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다 여러분들 뭐죠 위변조돼가지고 여러분들 다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전혀 논리적이지 않는 거죠 정직하지도 않고 지역구 분위기가 3년 전 총선 때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청년 정치인인 김재섭 씨도 너무나 저가 볼 때는 부정직한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의 대표인 것을 절대 인정 안 한 겁니다 인정하면 본인도 정치를 못하겠죠 대한민국이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언론도 맛이 가고 정치하는 사람도 맛이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넉 달 뒤 총선에서 3년 전 총선과 같거나 더 안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 겁니다 서울에서 강서만 이기는 등 100석을 못 건지고 양남자민영으로 전략하는 시나리오가 흔히 아닙니다 특별수를 조작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공천이 뭐고 이렇게 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런 결론 내론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이 이게 이런 대한민국 현지우소입니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대통령이 바꿀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정신나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나는 참 요즘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라 사람들이 배울 대로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진실의 눈을 감고 사실의 눈을 감아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떻게 해서 이러면 선거에서 진입지겠는지를 알게 되면 인요한이를 불러서 핵심위원회를 왜 이러면 다 42일인가 가동하는데 정신나간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웃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데 대한민국 진짜 참 망조가 들었습니다 다 공부를 왜 합니까 사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잘 규명해가지고 다음에는 실수 안 하게 실패 안 하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과학을 공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여러분들 뭐죠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여러분 대통령이 뭐가 문제인데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는 것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그건 뭐 결정적인 건 아닌 것이니까 이준석을 비롯한 당내 반대 세력도 마찬가지로 대범하게 품는다면 대통령 지지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럼 대통령 지지위로 올라가면 선거 이기냐 에휴 너그 인간도 좀 내라 사람 패배하려고 여러분들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선거 제도를 이대로 방치해가지고 선거를 하게 됩니까 여기 페르키나 님이 여러분들 좀 쿡 찍었어요 말씀하셨네 그 양반은 총선에서 일부러 질려고 저런 것 같습니다 질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야 즉 저렇게 총선에 대표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 김기현 씨가 어떻게 여러분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 대표를 하지 않으려면 윤석열 여러분 대통령이 대표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저렇게 청년극스럽게 그냥 뭐죠 예 그냥 딴 데를 보고 있을 수 있겠냐 내 말이 틀렸습니까 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사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가 되면 여러분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정선거가 이렇게 일상화된 나라가 돼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심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 결론은 엉터리인 겁니다 그러나 강찬호 논술위원이 이야기하는 민심의 향방에 대한 부분은 한 번 귀담아 들어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심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현장으로 찍게 된 후보별 득표수가 올라와 가지고 그게 다 조작값과 보정값이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다 변조돼 가지고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이 되고 그것이 이런 방송으로 송출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그게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무기를 더불음주당이 다 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50년 100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잡으면 절대 이제 안 놓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H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이 윤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건전한 시민정식 상식의 복원이지 싶습니다 자율은 너무 나았고 이념은 뒷간 피묻은 몽땅 빗자루 도깨비와 실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혁신을 세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는 고에 거칠 공산이 크고 코피 터지게 뛰는 것은 좋은데 엑스포이 실패해서 보듯 만기 친남은 불가능하니 경제는 제대로 된 사람에게 맡기고 국가의 초석을 다진 일 그러니까 상식 공정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전념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학의 빈곤 떠올리기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18명이 잔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야에 일단 화력을 집중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제1호 영업사원이라고 외쳐봐야 누가 여러분 그걸 믿을 것이며 그런 능력이 하늘에 점지해 주지 않냐는 어떻게 본인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나쁜 놈들 뭡니까 때려잡는 일을 30년 해왔잖아요 그 나쁜 놈들 때려잡는 일을 좀 해달라고 이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상식 공정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 나쁜 놈들 때려잡는 데 어떤이 뭡니까 선거 도덕질한 놈들을 때려잡아 달라고 국민들이 표를 준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한테 이런 누가 표를 왜 표를 줬습니까 윤석열이한테 이런 표를 왜 줬습니까 이분 말씀처럼 상식 공정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고 30년 검사를 했으니까 나쁜 놈들 잡는 거는 대통령이 좀 잘 안 하시겠네 그래서 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돌아서는 거죠 솔직히 어떻게 정치를 그렇게 못하냐 더블당이 똥볼을 저렇게 차는데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는 그냥 웃으면서 말씀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못하냐 상대방이 그냥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지지율이 답보 상태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러분들 궁금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호불호 쓸모 좋은 사람을 해봤습니다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 정통적인 여론조사도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여러분들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호감 비호감 무덤덤 수도권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호감들은 60% 육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나오네요 86%가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8%가 비호감을 갖고 있는데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대개 2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만한 조사인 거죠 다만 공병호 tv의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어떤 분이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86%가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건데 궁금합니다 나는 별로 호감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크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지 악마는 왜 저러냐 이렇게 왜 저러냐 이렇게만 하지만 그 이상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게 86%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밑에 여러분들 의견을 남긴 코너를 보니까 이 여론조사하고는 또 다른 소수 의견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호감을 갖고 있다는 분들은 댓글을 거의 안 남겼는데 비호감을 갖고 있다는 분들은 어김없이 댓글을 남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보니까 제2님이 부정선거를 밝혀야 지지율에 올라갈 텐데 대통령은 왜 국민이 원하는 부정선거를 묵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30명이 찬성한 거예요 댓글을 보니까 부정선거를 사전 투표를 막지 못한다면 총선의 승리 소식은 불안합니다 부정선거 침묵하는 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86%가 호감을 가진 사람들은 의견을 안 남겼는데 비호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런 의견을 남긴 겁니다 자기 입으로 부정선거 획재가 한다면 이 세상에 살 수 없게 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꾸욱하게 만정이 떨어집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9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호감 간다고 했는데 호감 안 간다고 말할 수는 없네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분인데 대안이 없네요 이분이 본인의 리스크보다 대통령으로 책임감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의견이라면 소수 의견입니다 부정선거 세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임기 채우기에 급득한 사람입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계시었는데 어찌 호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통촉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을 선출한 사람들이 염원했던 일들을 덩안시하는 대통령에게 큰 실망뿐입니다 부정선거를 입을 다무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는 국민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면 정말 답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희한하죠 그러나 하단에 여러분들 의견 코너를 보게 되면 압도적인 다수가 아니 당신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외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호감을 가질 수 있냐 이게 압도적인 다수인 겁니다 참 기가 차죠 여러분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똑똑하고 그렇지 않고 말을 잘하고 말을 여러분들 좀 어눌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서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말끔하게 처리하는 것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존경심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멘